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씨드 비즈니스 플랫폼의 대표를 맡고 계신 신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에 앞서서 씨드 비즈니스 플랫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걸 목표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씨드 프로젝트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유경제라든가 탈중화에 대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씨드를 보유하고 파머로서 저희의 신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익을 수학의 개념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씨드 비즈니스 플랫폼의 비즈니스 플랫폼이니까요.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용자분들이 이제 어떻게 들어올 수, 아까 언급하신 파머라든지 씨드를 심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비즈니스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하나가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서 해야 되는 디벨로퍼로서의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파머들을 모집할 수 있는, 즉 토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을 토큰화 되어 있는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는 트레이딩 마켓이 필요해요. 저희는 세 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물 경제를 하고 있는 시드, 사이노에코 에너지 디벨로먼트라고 하는 개발사에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프로젝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시드를 보유하고 있는 파머들이 이 에너지 농장에 시드를 심게 되는 거고요. 그 시드를 심은 걸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서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수익금의 신질적인 금액이 STM이라고 하는 저희 마켓에 들어가서 돈이 인젝션 돼서 새로운 제라라고 하는 토큰을 받아서 농장 파머들에게 돌려주는 수학의 개념의 형태의 비즈니스 플랫폼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농장의 개념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파머라는 개념은 플랫폼 참여자의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더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시더라고 명명을 하고 있어요. 명명을 하고 있는데 시더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저희는 소장농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의 개념으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파머들이 동참하기 어려운 부분들, 즉 에너지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파워 포체스 어그리먼트라는 PPA 계약이라든가, 서티피케이트의 인허가라든가, 토지 문제 이런 것들은 일반인이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를 벌써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선 앞단 작업을 합니다. 그 앞단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시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단 작업이 끝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면 그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갖고 있는 시드볼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재단에 보내요. 그럼 거기서는 가상의 에너지 농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가상의 에너지 농장을 만들면 시드라고 하는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파머들이 그 에너지 농장의 정보를 보고서 아 이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8% 정도 20년 동안 내가 꾸준히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이거는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가 보유한 시드의 심음으로써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말씀하신 시더라는 개념은 프로젝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팅을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드라는 토큰을 구매를 해서 익숙한 혹은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 시드를 위탁해주고 그 시드를 위탁받은 농장, 팜이라고 하죠. 농장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이 발생될 경우에 그 수익을 초기에 사용자가 투자해준 시드를 투자해준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재분배하는 그런 구조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근데 방법적으로는 또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시드의 파머들이 내가 시드를 심음으로써 프로퍼티 에셋을 보유하고 있는 수익을 수확 받을 수 있고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를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에셋 보유자로 참여하게 된다면 수확을 돌려주는 건 또 다른 토큰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STM에서 발행하고 있는 제플랜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제플랜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단말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친환경 에너지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통해서 리워드 받는 보상을 받는 형태의 제라 토큰이 있습니다. 그 제라 토큰을 받음으로써 내가 시장에 팔아서 수익을 받아가는 개념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드의 시더라고 하는 분들이 개발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창추되면 그 수익이 창추된 것을 가지고 이 제라다곤 토큰을 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제라라는 토큰을 파머들에게 돌려주고 수확이 이익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제라 토큰을 만약에 제가 택시 타러 타고 갈 거리를 걸어가서 제라 토큰을 보상으로 예를 들어 받았다고 하면 그 토큰을 다시 시드로 반환을 해서 다른 농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는 건가요? 그런 구조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STM에서 들어가게 되면 내 제라하고 시드를 바꿀 수 있는 비율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시드 볼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뜻 자체가 시야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드하고 제라를 교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구 환경 살리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념이긴 하지만 내가 수익을 갖지 않으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저녁 무슨 밥을 먹을까가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북극에 있는 곰이 굶어 죽는 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관심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동참함으로써 내가 그거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가 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보면 조금 공유도 할 수 있고 친환경 에너지를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내가 에너지 농량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시드의 제라를 교환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가장 우선시 도입이 될지가 저는 이제 의문점으로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돼 그리고 우선적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가진 분야는 어디인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수익률도 있지만 그다음에 미래 비전적인 것들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공익적인 부분들도.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뭐 제3국가의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SRF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 발전소의 전처리 사업 그다음에 이제 푸드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식량 자원화 사업 그다음에 미니 하이드로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수익률도 좋고 저희가 기후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기도 해요. 기존 시드 프로젝트는 플랫폼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인큐베이팅하는 프로젝트라고 제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기존에는 이제 친환경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 기존에 있던 친환경 분야에서 맞닥뜨렸던 제한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공유경제하고 비즈니스 플랫폼이 존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좀 쉽게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일반인들이 내가 무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냐면 내가 은행에 저금함으로써 내가 수익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행의 이자 수익률 1, 2% 정도를 보고합니다. 그럼 은행이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산운용사들한테 맡겨요. 위탁을 줍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그럼 실질적인 돈은 일반인들한테 나오는 거지만 권력은 어디에 있냐면 미들맨들한테 있어요. 즉 중간관리자들이 어떻게 보면 중앙집권화된 핵심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맛에 맞는 걸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투자한 일반인들은 1, 2% 정도의 수익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미들맨들이 없어져야지만 되는 것이 비즈니스 플랫폼의 핵심인 거예요. 일반인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보고 내가 참여하게 되고 내가 참여함으로써 옛날에는 1, 2% 정도의 이자 수익률을 받게 되는 건데 내가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8%, 10% 이상의 수익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PF 자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게 되면 고액의 이자율을 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벨로퍼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금융권들이 돈 벌어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있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시너들도 내가 좀 더 저리, 8% 정도의 수익률만 10% 정도의 수익률만 파머단에 돌려드려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갖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수익률을 창출하게 됨으로써 기부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이 미들맨들, 즉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미들맨들을 없애고 저희가 일반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탈중앙화 형태의 공유경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시드 플랫폼의 개발 상태라든지 기획안, 로드맵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토큰 베이스가 필요해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프로퍼티 에셋을 가질 수 있는 시드라는 토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일반인들이 제플랜터라고 하는 플랜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익의, 수학의 개념의 제라라고 하는 토큰 저희 두 개의 토큰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이미 테스트넷에서는 벌써 저희가 세 번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예비 파머라고 하는데 시드를 구매하신 분들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상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미 파머라고 하는 친환경 사업으로부터 수익을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라든지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준비가 완비된 상태인가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지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금 해외 6개국에 이미 프로젝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중에 PPA 계약이 돼서 준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식량 자원화 프로젝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사까지 법인 설립하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량 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만든 회사는 빼떼 시드 바이오테크 누산따라라고 하는 회사고요. 그걸 통해 저희가 시드 포테이토라고 하는 식량 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은 이미 구비가 많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여기 동참하실 수 있는 파머들도 많이 모이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한 10만 명 정도의 커뮤니티는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시장 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리스팅도 준비하고 있고 2차 제라에 대한 어떤 잿플랜터에 대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파리협정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시드 플랫폼이 많은 프로젝트들을 인큐베이팅해서 시장에 좀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용자분들도 그로부터 많은 수익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소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드 비즈니스 플랫폼의 신영은 대표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